중국이 라이칭더 총통에 취임 사흘 만에 대만을 사실상 포위 공격하는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대만과 미국의 군사적 밀착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국에 대한 제재 조치도 사흘 연속 내놨는데 대만에 대한 고립과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사흘 만에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섰습니다. 대만의 옆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는 물론 진먼섬과 맞주섬, 우추섬 등을 둘러싸고 육해공군과 로켓군, 해경까지 합동 군사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대만을 한가운데 두고 주변의 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정부 대변인은 대만섬 주변에서 합동해상훈련과 공중전투준비태세점검, 표적에 대한 합동정밀공격 등에 초점을 맞춰 훈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라이총통이 미국을 끌어들여 독립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으로 사실상 대만과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란 해석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당시 라이 부총통의 미국 방문 때와 재작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때도 대만 포위훈련에 나선 바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과의 군사적 협력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하고 있습니다. 라이총통 취임 당일 대만 무기 판매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국 보잉사에 방산 우주 부문을 제재한 데 이어 로키드 마틴 등 미 군수업체 12곳에 대해 맞불 제재에 나선 겁니다. 미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 통과를 주도한 강성 반중 성향에 마이크 켈로고 전 미 하원의원까지 사흘 연속 제재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라이 총통 취임 후 대만 내부도 경량에 휩싸인 모양새입니다. 의회는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치열해지고 있고 시민들까지 나서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갓 출범한 라이 정부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티비 배삼진입니다. 고맙습니다.